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아이고... 야... 야이... 너 이게 무슨 냄새야? 미안해, 응? 짠! 라라, 괜찮아! 라라, 갑시다! 라라, 엄마가... 엄마가 뭐 가져왔나, 봐봐. 짠! 아, 여기 약간 붙는 거 보니까 빨간 쪽에 하는 건가 보지? 잘 봐. 엄마,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잘 봐! 어머, 어? 궁금해요, 궁금해요! 어? 궁금해요, 궁금해요! 이게 뭐야? 헉! 루루, 이거 마음에 들어? 루루, 촉감이 좋은데요? 어, 그래... 아, 회장님께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요? 저 오늘 받아온 것 중에... 루루, madam of child 다 너무 잘 어울려. 티티, 엄마가 오늘 엄청 예쁜 거 받아왔거든? 이거 한번만 걸쳐볼래? 아아아아, 어기 예쁘라! 우리 티티...! 엄마가 이거 티티 몸에 맞게 좀 줄여줄게. 티티 우리 몸에 맞아, 여기도 좀 줄이고, 모자도 좀 줄이면 훨씬 더 예쁘겠다. 오, 라라 예뻐요! 이렇게 딱 리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짠! 세상에서 제일 멋진 라라네! 면모부가 됐는데? 아이고, 예뻐라! 해군 고양이에요! 그러면 해군 고양이에게 멋진 친구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짠! 해적 고양이! 어어, 해적 고양이! 아니지, 여기 발이 있는 척 해야지! 우와! 루루아! 너 엄청 멋있다! 바다에 용맹한 해적 같아, 되게! 이야! 장난 아닌데? 엄청 용맹해 보이는데? 층, 층, 층! 층, 층! 얍! 층, 층! 너 왜 그렇게 잘생겼어? 역시 사람은 자기 자리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일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 뭐죠? 마이크를 하는 게 아닌데요! 루루, 일단 먹고 나서야! 먹고 나서 얘기해야 돼? 루루, 몸 바다로 나가고 싶은 기분이거든요! 그래요, 알겠어요! 몸 바다로 나가십시오! 루루아! 너 엄청 멋있다! 너 엄청 멋있다! 엄청 멋있다! 너 엄청 멋있다! kijken! 루루아! 그렇죠! 어! 뻑 어머니! 이것이然 Koch 마비 グキ 엄청 멋있다 리더우 똥 고양이 얘 되게 좋아? 어허! 그만 핥어 하하하하